미장원 미장원 게임하자고? 무슨 게임? 이긴 사람이 그러면 진사람 엉덩이 때리기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 뒤집어야 돼 아니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하고 싶은 거 기다려 조순도 못하면 돼 조순도 못하면 돼 일단 내꺼 내꺼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야 뭐 게임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해볼까요? 오징어이 겨울 것이 왔고 받아들이셨 자 자 자 들어가 볼까? 이러다가 따라서 먹는 거야 가보자 오징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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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이